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미리쌤의 2025년도 뉴 커리큘럼 영상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할게요. 왜냐하면 잘 들리겠지만 선생님의 목 컨디션이 요즘 평소와 같지가 않아. 너무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광을 하다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게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선생님의 이 소개 영상은 잘 전달을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선생님의 이제 내년 커리큘럼 가이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내년에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은요. 교과 과정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고1 친구들은 2022 새롭게 개정되는 교과 과정을 따라가게 되고요. 고2 친구들은 기존의 교과 과정인 2021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살짝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일단 보여드리면 선생님의 가장 기초 개념 강좌, 가장 개념을 컴팩트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좌로는요. 고1 친구들은 2주 챌린지, 그리고 고2 친구들은 2주 챌린지와 프리시즌 강좌가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주 챌린지와 프리시즌을 이제 조금 같이 묶어서 2주 챌린지 강좌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개정되는 고1 친구들한테는 기초 개념 강좌로는 2주 챌린지만 커리큘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고2 친구들은 2주 챌린지와 프리시즌 둘 다 기초 개념 강좌로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의 메인 강좌가 되겠죠. 개념 셋업 강좌, 그리고 개념 원리 강좌가 있습니다. 일단 개념 셋업 강좌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메스 스타일링으로 나왔었던 이름 있죠? 네, 그 교재로 나온 개념 셋업 강좌인데 이게 고1 친구들 2022 교과 과정부터는요, 개념 셋업 강좌가 조금 더 리뉴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조금 더 소개 드리고 그리고 개념 원리 강좌, 아주 스테디셀러 교재죠. 선생님이 개념, 삑사리 죄송해요. 선생님이 개념 원리 강좌로 이제 모두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강좌가 있고요. 이 두 강좌 모두 개념하고 유형을 아주 꼼꼼하고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메인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개념하고 유형을 봤으면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가 있습니다. 먼저 2022 교과과정, 개정되는 교과과정으로는 고1 친구들 기준으로 이제 유형 반복 R이라고 하는 강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헥사곤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2 친구들은 지금 이미 있어요. ENS 올림포스라고 하는 올림포스 교재가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 강좌고요. 그 다음 시험 직전 R이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우리가 정말 리허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난이도의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좌가 있고 그 다음 꼭 풀 O라고 해서요. 꼭 풀어야 되는 50 플러스 50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고2 친구들은 점점 학력평가 대비를 좀 하게 되잖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유형들로 구성해 놓은 그런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풀이 강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대비 강좌로는 이제 컴팩트하게 개념하고 필수 유형만 빠르게 볼 수 있는 N분 특강 강좌가 있고 그리고 3월, 6월, 9월, 11월 학력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학평 대비 특강 강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틈새 특강으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진도 이렇게 나가고 수업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중학 과정에 있는 구멍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원하는 부분만 부분 수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볼륨 크지 않은 강좌인데요. 중학 수학 정리 특강이라는 강좌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목소리 좀 심하다 그치? 미안해 얘들아. 일단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한 완전 컴팩트 기초 개념 강좌로는요. 도전 2주 챌린지 강좌가 있습니다. 어 2주 챌린지 강좌는 말 그대로 2주 동안에 우리가 이 과목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그런 강좌고요. 그래서 네 1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물론 이렇게 컴팩트한 강좌다 보니까 막 이 개념을 엄청 깊게 물론 개념은 다룰 만큼 다뤄. 근데 문제를 그렇게 엄청 난이도 있게 다루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좀 컴팩트하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 밀도 있게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할 때 2주 챌린지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개정교과 과정에서는 빠질 거기 때문에 안 써놨는데 그래도 일단 고위 친구들을 위한 강좌로는 지금 프리시즌 강좌가 있습니다. 프리시즌 강좌도 강좌도? 프리시즌 강좌도 기초 개념 강좌인데요. 2주 챌린지 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행을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빠르게 개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 놓은 강좌여서 얘보다는 볼륨이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컴팩트한 기초 개념 강좌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하고 유형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올인원 강좌. 일단 장미리랑 개념원리. 내가 하는 개념원리라는 뜻이야. 이 개념원리 강좌는 워낙 유명하죠. 교재 자체가 스테디셀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개념원리라고 하는 교재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이 노베이스 친구들도 뭔가 수학에 대해서 뭔가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이 교재 그리고 이 강좌로 하여금 굉장히 수학에 있어서 좀 뭐랄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게 좀 가능한 교재와 강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쉬운 문제 난이도부터 뭔가 우리가 이렇게 확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 난이도를 슬금슬금 올려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 개념 공부는 됐는데 문제를 내가 손 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강좌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접근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엄청 쉬워. 그리고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정말 슬금슬금 내가 눈치 못 채게 올려놨어. 그래서 난이도를 점점점점 조금씩 올려서 좀 높은 난이도까지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다 보니까 개념 원리라고 하는 강좌는 뭔가 수학의 진입장벽이 높지만 이거를 만약에 도전했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느낄 수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좌고 얘가 개념 원리 교재 자체가 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강좌도 볼륨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개념도 완전 꼼꼼하고 공식 유도 과정 증명 다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완전 필수 예제들도 모두 풀어드리니까요. 이걸 한번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기초 개념은 매우 매우 튼튼하게 탄탄하게 잡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메인 커리큘럼 강좌, 개념 세럽 강좌 교재 이름으로는 지금 메스 스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념 원리랑 친구들이 차이점을 물어본다면 개념 원리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내신 대비나 아니면 뭐 수능 기초 내용까지도 좀 더 난이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원리에 있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보다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가 다 높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의 진입 장벽이 진짜 높고 너무 어렵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도 못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개념 원리로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시험 대비까지 좀 하고 싶어. 시험에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지까지 경험하면서 바로 공부를 시작할래 하는 친구들은 개념 세럽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 세럽 강좌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부터는 현재 고1 친구들부터는 리뉴얼이 될 거라서요. 볼륨이 좀 줄어들 거예요. 좀 더 컴팩트하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메스 스타일링 이제 지금 고2 친구들이 들을 그 개념 세럽 강좌는 개념 원리만큼 볼륨이 컸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좀 이렇게 속을 거 속아내가지고 고1 친구들부터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공통수학 1, 2부터는요. 개념 세럽 강좌도 볼륨을 좀 컴팩트하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보다는 난이도가 더 전체적으로 평균 난이도가 있고 문제가 그리고 볼륨은 좀 더 압축해 놓은 강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개념은 어차피 똑같아. 동일한 단원을 소개하고 하는 거라서 개념은 똑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거라는 거. 그게 개념 세럽 강좌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형 및 실전 문제풀이 강좌. 일단 2022 개정 교육과 과정 친구들한테는 문제풀이 헥사곤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헥사곤 강좌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이제 최신 트렌드, 최신 경향 등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집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제 유형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즘 뭔가 유행에 지나버린 유형 문제집은 풀고 싶지 않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좀 빈출되는 그러한 거 위주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요. 이 헥사곤 강좌 교재가 잘 맞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모든 유형, 이 단원에 나오는 모든 유형을 싸그리 싹싹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유형 반복 R 강좌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헥사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 드리는 거를 대표 유형하고 그 다음에 중상 난이도 이상에 대해서만 풀어 드릴 거고요. 유형 반복 R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모든 단계의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아 물론 완전 기초 연산 문제만 제외하고요. 중간 단계부터 이후로는 모두 풀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 오리엔테이션 나중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헥사곤하고 유형 반복 R이 2022 개정 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유형 문제풀이 강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 R 강좌는요. 이제 2015 교과 과정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름이 유형 반복 R, 시험 직전 R이 좀 비슷하잖아. 이게 유형 반복 R 다음 단계가 시험 직전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시험 직전에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나오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떻겠어? 높습니다. 난이도 높고요. 그냥 한 번 1회독 하는 걸로는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이 우리가 실전을 대비할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풀이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떤 걸로 유형을 정리하냐 2015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ENS 올림포스 강좌로 유형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 R로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얘가 조금 더 낮고 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2022 개정교과 과정 친구들한테도 시험 직전 R 요런 커리큘럼은 또 다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소개 드리고요. 자세한 이 강좌에 대한 소개는 다시 OT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직전 대비 강좌 그리고 특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분 특강 그러니까 이 N분 안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 필수 예제가 무엇이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 마무리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 3월 6월 9월 11월 학력평가를 대비해 볼 수 있는 특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때 나오는 시험에 어떤 개념을 다루고 어떤 단원까지 다루고 거기에 나오는 자주 출제됐던 3개년 많게는 5개년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비 특강이다 보니까요. 요거 효과 보신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학력평가는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험은 못 보는 것보다는 잘 보는 게 낫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기간 길게 잡지 않고 그냥 짧게나마 대비 특강 통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요. 안 준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시험 점수를 잘 맞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나간 누적된 단원에 대해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중학수학 정리 특강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진도 잘 안 나가지는 분들 중학수학 구멍 때문에 진도 잘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분들은 중학수학 정리 특강 통해서 원하는 특정 단원만 부분 수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자세한 강좌마다 개강 시기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또 공지사항에서 이렇게 개강 시기를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혹은 Q&A 게시판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Q&A 게시판이나 선생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2025년에도 미리쌤하고 열심히 이렇게 목이 다 나가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쌤하고 또 강좌해서 꼭꼭 만나도록 할게요.